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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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2세 셰프와 더불어 한식을 소개하는 블로거의 역할도 한식 세계화에 대한 보장을 규정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한식을 소개하는데 그쳤던 관주도 사업과 비교하면 유명 한식 블로거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한번 만들어 먹어보라고 유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들은 한인 식당이나 언론 매체, 많은 한식단체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나아가 경영상의 이유로 전통의 맛과 재료를 고집하기 어려운 한인 식당과 달리 블로거에서는 한식의 유래와 전통, 본연의 재료까지 모두 소개하고 이것은 우리 한식의 뿌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걸 또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요리가 맛이 제가 자라면서 기억했던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손맛, 그런 맛이 점점 없어지고 모든 음식이 다 달고 맵고 그냥 너무 단순한 맛으로만 가고 그러면 우리 딸이나 하다못해 우리 딸 다음 세대에는 누군가 이거를 기록을 하거나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다 이상한 퓨션이나 나오던가 한국의 정말 고유의 맛이 없어질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도 제가 그런 쪽으로 주로 했고 그런데 퓨션도 제가 보기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쪽도 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한 이유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한 이유는 여기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한 이유는 여기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